사랑의 교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신비를 깊이 체험하고 민족이 치유되며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기대하는 헌당감사 17차 가을특별새벽부흥회가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헌당감사 제17차 가을특별새벽부흥회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고훈 목사, 박정식 목사, 김경환 선교사, 송기성 목사, 김상봉 목사, 오정현 담임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을특별새벽부흥회를 통해 하늘의 생기가 온 성도에게 전해져 강력한 생명의 역사,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섭리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참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특별새벽부흥회는